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촬영은 오래간만에 대학로에 가서 공연하나 공연하나 보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공연에서는 드라마 연인에 나왔던 홍타이지 배역을 하신 선배님이 나오십니다 스승님이죠 그 공연 보러 조심히 이동해 볼게요 와 진짜 많이 받았네 다 바뀌어졌어 좀 더 3 저녁에 너무 많이 받아서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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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